자, 그리고 22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 출사표를 던진 고진영 선수입니다. 파5의 1번 홀 다행히 그래도 경사를 이용해서 약간 홀 쪽으로 가깝게 붙었어요. 네, 현재는 세계 랭킹 2위 자리로 한 단계 내려앉았는데 163주간 세계 랭킹 1위 자리 역대 최장 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KLPG 통산 11승, 또 2017년도의 2대회 챔피언이기도 한데요. 선수가 함께 플레이합니다. 1번 홀의 고진영 버디펫 우와, 이게 지금 컵 끝에 걸친 건가요? 한 바퀴 정도 모자란 듯해 보입니다. 오랜만에 국내 무대 나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8호 홀아웃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... 제작업은 한글자막 by 한효정